한글자막 by 한효정 땡규땡보산 제15회차 정일입니다. 어록의 백미라는 임재록에 있는 글 한편 소개하며 시작합니다. 임재선사께서 여러분 내 앞에서 나의 법문을 듣고 있는 그대들이 부처와 조사나 전혀 다르지 않다. 이러한 사실을 철저히 깨달아 확신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밖을 항해서 불법을 찾아 헤맨다. 잘못 알지 마라. 밖으로 진리도 없고 안에서도 그러한 사실을 파악해서 얻을 수가 없다. 그대들은 나의 말에 집착하여 끄달리는 것보다 번뇌의 망념의 마음을 쉬고 일없이 지내는 것이 더 좋다. 마음 속에서 이미 일어난 번뇌는 계속되지 않도록 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번뇌의 망념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연기적각,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이 일어났다는 것을 즉시 깨달아서 무심의 상태에 머무른다는 말씀이지요. 이렇게 자선한다면 그대가 10년 행각하는 것보다 더 훌륭한 수행이다. 나의 견지에서 말하자면 불법은 장황하고 복잡한 것이 없다. 단지 평상시에 옷 입고 밥 먹으며 번뇌의 망념의 쓸데없는 일 없이 무사히 지내는 것이다. 그대들, 제방에서 여러 곳에서 찾아오는 자들은 모두 마음을 일으켜서 부처를 구하려 하고 불법을 구하고 해탈을 찾아 미혹한 상계를 벗어나고자 한다. 어리석은 사람들, 그대들은 상계를 벗어나서 어느 곳으로 가려고 하는가? 부처와 조사는 이상적인 인격으로 찬양하는 명칭일 뿐이다. 또한 자신을 속박하는 이름일 뿐이다. 그대들은 미혹한 상계가 어떤 곳인 줄 알고 싶은가? 그대들, 지금 나의 쓸법을 듣고 있는 그 마음 이외의 상계가 없다. 그대가 한순간 욕심내는 마음이 욕개요. 그대 한생각, 승내는 마음이 새끼요. 그대 한순간의 어리석은 마음이 무색개인 것이다. 이것은 모두 그대들 집안의 각오와 같은 것이다. 살림살이 소도부이지요. 상계는 스스로 내가 미혹한 상계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다름 아닌 여러분, 내 눈앞에서 영묘하게 모든 사물을 비추고 전 세계를 모두 분명하게 판단하여 잘 아는 그대들 마음이 미혹한 상계라고 하는 이름을 갖다 붙인 것이다. 그것을 하셨습니다. 인도에서 전래된 불교의 경전을 중국에서 한자로 번역하여 중국인들은 생활종교로서 정착시켜 선불교의 선어록이라는 독자적인 장르를 만들었습니다. 저희 선임께서도 모든 종파를 초월한 통불교의 맥을 개성하여 저서 불교학 개론으로 SBI 불교 교육 방송을 통해 불법의 진리를 현재의 삶의 지혜로 활용하는 법문을 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땡중땡보살 39페이지에서 실망하지 않았다는 말은의 글을 보겠습니다. 한 번도 실망하지 않았다는 말은 한 번도 희망을 품은 적이 없다는 말이며 누구에게도 배반당하지 않았다는 말은 그 누구도 사랑하지 않았다는 뜻일 수도 있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선임께서는 불교는 보살의 행을 빼면 노자 장자의 도교 사상과 일치한다고 했습니다. 불보살의 성과 행이 고통받는 중생을 모두 다 구제하겠다는 자비사상입니다. 불보살이 도교의 신선보다 위대한 이유가 자신의 안일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랑과 희생 때문입니다. 고통 없는 사랑과 안식 행복은 없으며 인생은 더 넓고 깊게 겪을수록 더 자유로워진다고 했습니다. 꽃의 상태에서는 열매가 맺지 않고 배가 씨앗으로 있으면 살을 생산하지 못합니다. 좋든 싫든 다시 오지 않는 삶이라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의 여행자의 옷장이란 제목의 글에서 고성의 방에 여행자가 찾아왔다. 스님 어찌 이곳엔 아무것도 없고 스님의 옷장도 없습니까? 그러는 당신은 옷장이 있소? 저는 여행자인데요. 하하하하 나도 여행자라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영원한 방랑자입니다. 과학적으로 인간의 구성 성분이 지구가 아닌 우주의 운석 성분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주의 역사에 비교하면 찰나의 순간이고 만나는 모든 것은 실체가 없으며 생주 임의리오 성주 개공입니다. 또 우리 인생은 시간적인 개념에서 보면 한순간도 머무르지 않는 무상임으로 여행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을 주인으로 삼아 의식의 대상경계에 끄달리지 않는 자유인이 되어 시절인년에 따라 여여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여행자가 되라는 것이죠. 불자님 여러분 잘 살고 잘 죽는 웰빙 웰다잉의 좋은 삶을 사는 법이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불법을 통한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 사시기를 기원 드리며 땡룡 땡고산 제15회차 증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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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